방막 증착 공정 증착 공정은 웨이퍼 위에 방막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방막은 회로를 구분하고 연결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얇은 막입니다. 증착 방법은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 CVD를 주로 사용합니다. 증착 공정을 통해 형성된 방막은 전기적 신호를 연결하는 전도층과 내부 연결층을 분리하거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하는 절연막층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이온주입 공정을 거쳐 반도체의 전기적인 성질을 부여합니다. 순수한 반도체는 규소로 되어 있어 전기가 통하지 않으나 이온을 주입하면 전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방막 증착 공정까지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얇은 층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로 화학기상 증착 CVD와 물리기상 증착 PVD 등의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화학기상 증착 CVD 방법은 기체 상태의 전구체, 분자들을 웨이퍼 표면으로 운반하여 증착시키는 방법입니다. 전구체 분자들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원소나 화합물로 변환되어 방막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금속, 질화물, 산화물 등 다양한 방막 소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리기상 증착 PVD는 기체 상태가 아닌 고체 상태의 물질을 직접적으로 웨이퍼 표면에 침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주로 증발과 스퍼터링 등의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금속 알루미늄, 구리 등 타이타늄, 크롬 등 다양한 방막 소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증착 공정은 반도체 생산에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응용 분야 중 하나는 절연층, 혹은 저항층과 같은 구조 요소의 형성입니다. 이러한 구조 요소들은 전기적인 연결과 절연 작업에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반사층, 보호막, 전극, 패턴 등 다양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방막이 생성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증착 공정은 반도체, 생산에서 얇고 정교한 방막 필름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구조 요소와 소재들을 만들어내며 전기적인 연결과 절연, 작업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맙습니다. delenco WHI 들어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